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연 나은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열다셋날엔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랫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너희는 이랫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일련되고 흠없는 순량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교래니라 오늘은 십자가와 성령충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7대 절기가 있습니다. 크게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그래서 이 23장에는 이 7가지 큰 절기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교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이 7가지 큰 절기가 우리 성도의 삶에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6월절은 어떠한 날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모든 사람은 구원 얻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무교절은 예수님께서 무덤 가운데 있으셨던 날이에요. 초실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오순절은 성령이 강림하신 날입니다. 아멘 나팔절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알렐루야 대속제일은 양과 염소를 나누는 날입니다. 아멘 장막절은 어떤 날입니까? 장막절은 바로 천년왕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 가지의 더 절기가 있는데 하나는 수전절이고 하나는 불임절이에요. 수전절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리키는 것이고 불임절은 곡과 마곡의 전쟁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절기 전체가 성경을 아우르고 있고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절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성경 전체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주제들은 너무 큰 주제들이기 때문에 한 번에 다룰 수 없지만 우리가 조금씩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6월절은 애굽의 세상을 심판하신 것이에요. 추레굽기 11장 4절에서부터 7절 함께 보겠습니다. 추레굽기 11장 4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중의 장자와 모든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주이즘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석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놓아여 바로에게 나오노이라. 아멘 모세가 마지막으로 선포한 것이 왕이 이렇게 강팍하니까 하나님께서 왕자를 죽이실 것입니다. 장자를 죽이실 것입니다. 모든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이고 초태생, 짐승의 초태생도 하나님께서 다 죽이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신하들이 나가달라고 그렇게 애원하게 될 거라고 화를 오히려 모세가 왕 앞에서 내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바로왕은 하나님의 재앙을 보아도 강팍하게 대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부르지즘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지즘 그런데 그날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출애국기 12장 5절에서부터 10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흐먹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은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종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좌우문설수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아멘 그래서 어린 양을 죽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린 양을 죽여서 일련된 어린 양 수컷을 죽여서 열 나은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회종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멘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빵 쓴나물 쓴나물은 뭐예요?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무교병은 뭐예요? 죄가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것과 함께 어린 양을 먹는데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그 피의 은혜를 약화시키지 말고 아멘 그것을 훼손하지 말고 복음을 훼손하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남은 것은 다 불사르라 아멘 먹을 때는 어떻게 먹습니까? 12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당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당에 있는 모든 처음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당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 진이라 아멘 그래서 이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에다 바를 때에 죽음의 천사가 우리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에요 아멘 어린 양을 먹게 될 때 그 어린 양이 우리 안에 함께 있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지팡이를 가지고 급하게 먹으라고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아멘 지팡이와 막대기가 돼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본 순간 뭐라고 했냐면 보라 하나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할렐루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6월절 어린 양이다 아멘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 마음 깊숙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으려면 그 어느 누구도 구원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십자가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 부터 시작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입니다 아멘 출애국기 12장 15절에서부터 2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랫동안 무기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재하라 무려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기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애여 일곱자날에도 성애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국당에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 나은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기병을 먹을 것이오 이랫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한국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모든 그 애국의 신 세상신을 심판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부터 이 부활까지는 무엇이 있냐면 무교절이라는 것이 존재예요 그것은 누룩을 넣지 않은 이 빵을 먹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딱딱하죠 맛이 없죠 그러나 그 누룩은 무엇을 상징해요? 세상 쾌락을 상징하는 것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세상 즐거움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 깊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자랑 안목의 정욕 이 모든 것을 다 빼내야 되는 것이예요 이 무교절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 속에 들어가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예요 요한복은 19장 38절에서부터 4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리마데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함해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에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치명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멘 이 아리마데 요셉 예수님의 제자인데 이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무덤에다 넣고 니고데모도 모략과 치명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갖고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에 이 모략을 바른 것이 침양을 바른 것이 이 모략과 침양을 바르면은 시체에 바르면은 그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이건 방부제에요 방부제 이 무덤을 인류에게 가져오는 것은 바로 아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부터 1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시고 여호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사람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담이에요 아담한테 이야기한 것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멘 그래서 인류의 이 죽음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부터 1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은 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멘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야기해요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먹었습니다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멘 그러면 선악과는 무엇인가 여기서 선악과의 의미가 나오는 것이에요 선악과는 무엇이냐 내가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열매가 선악과예요 뭐라고요? 내가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열매가 선악과예요 아멘 그 선악과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한 나무 열매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견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거 먹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너는 이걸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의지가 나오고 있어요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네가 먹으면 안 돼 너에게 너는 지금 먹으면 안 돼 할렐루야 아멘 이 선악과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견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그 뜻에 나의 독립적인 뜻을 갖는다는 것이에요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에 독립적인 의지를 갖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먹지 말라고 명한 선악과를 먹는 것은 하나님의 견해에 독립적인 견해를 갖는 것이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선악과가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견해 이거에 독립적인 우리의 뜻과 의지와 견해를 갖는 것이 그런데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였어요 하나님과 같은 의지를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선악과를 먹으니까 그때부터는 독립적인 우리의 뜻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무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무덤 속에 들어가서 이 선악과를 토해내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먹은 선악과를 토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뜻이 아니고 나의 의지가 아니고 나의 견해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의지며 하나님의 견해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리를 구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견해를 내가 나의 삶의 모토로 삼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이 무덤은 사람에 따라서 길이가 틀려요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눕자마자 일어났어요 칼로와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니까 누웠다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통과했어요 요나는 3일 만에 통과했어요 무덤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었어요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은 21년 만에 베델에 돌아왔어요 21년 걸렸어요 모세는 어땠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걸렸어요?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을 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 듣다가 몇 년이 걸렸습니까? 70년이 걸렸어요 나의 뜻과 나의 의지와 나의 견해를 버리지 않으면 그 시간은 길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알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느끼는 하나님은 바쁘시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것이 준비됐어요 누구만 준비되면 나만 준비되면 크게 내 가슴에 손을 대고 나만 준비되면 하나님은 복주실 모든 것을 대기하고 계신다 알렐루야 하나님은 대기하고 계세요 복을 주려고 복을 주려고 그런데 그것에 무엇이 있냐면 이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맘대로 행동하면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붙들게 될 때 오히려 우리는 더 자유로운 것이 우리 안에는 기쁨인 것이 하나님께서 말하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37장 33절 3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동묶고 오랫동안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의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아멘 구원을 받았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도 나의 뜻과 나의 의지와 나의 견해를 포기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무덤을 경험하는 거예요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나의 뜻을 내려놔야 된다고요 나의 견해를 내려놔야 된다고요 아멘 그러면 나의 견해와 나의 뜻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 크게 한번 때려 봅시다 주일 성수 주일날 주일을 지키려고 그래요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충돌하는 것이에요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충돌하는 것이에요 쉽게 외용해 뭐라고 했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아멘 안식일은 내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아멘 주일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안식일을 만드셨어요 그 안식일을 우리는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 날은 나의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할렐루야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크게 11조 11조 11조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11조를 드려야 된다고 할 때 나의 생각이 나의 뜻이 하나님과 거슬려요 안 거슬려요? 거슬리죠 그래 안 그래요 이거 11조를 내야지? 내야 되나?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천국 못 간다 그런 목사님들 많이 봤어요 저는 맨 처음에 그 말이 이해가 안 갔어요 11조를 안 드린다고 어떻게 천국에 못 가냐 그런데 이것이 11조를 안 드려도 천국을 갈 수 있기는 해요 그러나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천국을 못 가게 만들 수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나의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예수님을 이렇게 따랐어요 그런데 만약에 십자가에서 내려왔으면 그 강도가 11조를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아니 저는 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얘기했을 때는 자신의 의지와 뜻과 견해를 내려놨기 때문에 그가 천국에 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뜻을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목사님의 권면을 듣는 것이다 할렐루야 주일날 아니면 영적으로 말씀으로 권면을 해도 전혀 듣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래요? 자신의 뜻과 목사님의 뜻이 틀린 것이에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목사님이 목회자가 건면할 때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목사님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양육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양육을 받은 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직접적으로 할렐루야 이 말씀이 너무 강력한 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8장 22절에서부터 2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8장 22절부터 2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순냥 곧 위임식의 순냥을 드릴 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순냥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불이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깃불이와 그들의 손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리고 아멘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론을 제사장으로 위임하는 것이에요 그때 순냥을 잡는데 그 순냥의 피를 오른쪽 귀에다가 바르고 오른쪽 손가락에 엄지에다가 바르고 오른쪽 발가락에 엄지발가락에다가 바르는 것이에요 왜 열 발가락에 다 안 바르고 엄지에다가 하는 것이에요? 손은 몇 개예요? 열 개 다 합쳐서 그 중에 한 개를 바른다는 것이 뭐예요? 엄지가 첫 번째잖아요 첫 번째는 누구 거다? 하나님 것이다 발의 첫 번째 엄지발가락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요? 오른쪽 엄지발가락은? 하나님 거다 열 개 중에 한 개는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귀에 오른쪽에 바르는 것이 뭐예요? 두 개 다 바르지 않고 오른쪽에다 바르는 것 하나님 음성을 들으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내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반대쪽 왼쪽에 그러나 뭘 쫓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룹 때 피를 바른 그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내 안에 진짜 들어오게 되면은 나의 의지가 포기되는 것이에요 나의 감정이 포기되는 것이에요 나의 견해가 포기되는 것이에요 나의 뜻이 포기가 되는 것이에요 나는 이제 사는 것이 주를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 단계에서 우리가 넘어가지 못하면은 그 시간이 계속 계속 고통스럽게 오래 걸린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레위에서 10장 1절에서부터 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우와께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우 앞에 분양하였더니 불이 여우 앞에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우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나답과 아비우가 아멘 하나님께 분양하고 있는데 손을 잡았어요 오른쪽 발가락에다가 피를 발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원하는 시간에 가야되잖아요 자기 맘대로 갔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죽여버린 것이에요 할렐루야 나의 의지와 견해 나의 뜻을 여전히 세우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죽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레위기 10장 6절에서부터 7절 봉독하기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르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우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우와께서 치심풀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우와의 간유가 너희에게 있은 즉 너희는 회망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니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아버지 아론이 아들이 죽었는데 슬퍼요 안 슬퍼요? 슬프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울지매 말라는 거예요 고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해치는 것으로 이스라엘 사람은 표현해요 슬픔을 머리를 풀어 해치지 말고 옷도 찢지 말라 아멘 아론의 생각과 아론의 뜻 아론의 그 감정 그것은 슬픔과 고통이고 그는 머리를 풀어 해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어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그쵸? 우리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하지마 그거 하지마 그가 여호와의 거룩한 지성소에서 죽은 것은 그가 불순종했기 때문이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 너의 아들이라고 해도 그는 죄인으로 죽었기 때문이야 할렐루야 너는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이야 아론과 그 아들들이 순종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누가 보금 1장 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로테 아비아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아멘 세례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라 아닌데 아비아 반열에 제사장이에요 역대상 24장 6절에서부터 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레이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이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리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담할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우야립이요 아홉째는 예수하요 열째는 스가냐 아멘 여기서 두 아들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엘리아살 자손에서 한 집을 뽑고 그 다음에 이담할 자손에서 뽑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엘리아살 두 번째는 이담할 자손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덟 번째까지 이담할 자손이 여덟 명이에요 그런데 보면 여덟 번째 10절 함께 봉도하겠습니다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아요 11절 아홉째는 예수하요 열째는 스가냐요 여덟째가 아비아예요 이담할 자손에서 사가려가 나온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아홉 번째 이름은 누구예요? 예수하요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먼저 나타난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이 정확하게 이곳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연의 일치요?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 15절에서부터 16절 봉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5절에서부터 16절 엘리오스는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마딴을 낳고 마딴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로 칭하는 예수가 낳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족보에 누가 있어요? 엘리아사리 있어요 아멘 엘리아사리의 후예가 누구예요? 이 예수화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실제 족보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대의 반차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에요 야곱 요셉 요셉의 자손이 누구예요? 여우수화예요 여우수화가 요셉의 관을 메고 가난에 들어간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우수화의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뜻 나의 의지 나의 견해보다 먼저 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22장 7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지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멘 여기서 이삭이 아버지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 우리가 제사로 가는데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지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의문을 품을 품은 것이에요 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8절 10절까지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지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재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재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는 아멘 아브라함은 120세쯤 됐어요 적어도 한 118세쯤 됐어요 청소년인 이삭이에요 18살에서 20살 사이에 누가 힘이 덧어요 얼마나 이삭의 머리가 팽팽 돌아가요 아니 불과 칼은 있는데 왜 번지할 희생재물은 없는 거야 의문을 제기하고 결박하려고 하는데 아버지를 뿌리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는 결박 당하였고 그리고 죽음을 결심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가 보금 22장 4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9절부터 44절까지 예수님께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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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연합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선악과를 토해내는 것이에요 선악과를 토해내는 것이에요 요한복은 17장 1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주님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지 저들도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 부분이 쉬운 것 같은데 어려운 부분이에요 할렐루야 왜 사단이 이것이 우리 마음에 못 들어오도록 엄청 역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99년도 신학교에 가고 예수 전도단이 있으면서 하나님 음성듣기를 연습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늘 앞에서 찬양하고 등나무 앞에서 찬양하고 있으면 식당 가다가 앞에서 찬양하고 그래요 주님 음성듣기 하면 주님께서 늘 말씀을 해주세요 버스 타고 가고 있어도 버스에서도 햇살이 너를 비추고 있다 막 그런 음성 하나하나 들으면 우리 인생이 기쁨에 넘쳐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아주 기쁘기 시작해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를 점점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이 생겨요 한 번은 제가 고시원에서 있었는데 그냥 늘 기도하고 고시원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택시에 타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계속 교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인 줄 알잖아요 주님 제가 택시에 탑니까 바로 내가 고시원이 여기 있는데 그런데 타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안 타려고 그냥 올라갔다가도 마음에 택시를 타라고 하는 그 감동이 계속 쿵쾅거려 주님이 얘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다시 데려와서 택시를 탔어요 집이 바로 거기 앞인데 택시를 거기서 탔는데 갈 데가 있어요 무슨 없죠 갑자기 식은땀이 택시 타네 식은땀이 식은땀이 나요 주님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해라 그러는 거예요 택시 기사한테 돈을 탁 주고 갈 필요 없어요 그냥 제 말만 들으세요 택시도 출발하면 목적지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목적지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목적지가 있는데 죽게 되면 사람이 두 가지 목적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옥이고 하나는 천국이에요 왜 택시 기사님 어느 곳을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천국 가고 싶대요 천국 가시면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확 전했어요 근데 돈 받았는데 뭐 당연히 잘 됐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확 하고 이제 또 나왔어요 마음이 막 기쁜 거예요 아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몇 번이나 택시 기사들한테 그래서 제가 택시 기사한테 그냥 돈을 주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거는 그래도 약과예요 그건 약과예요 그런데 큰 것이 있어요 큰 것 하나님이 순종을 하는데 제가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서 모세아노 콜롬비아로 가요 아 근데 한만 생각해도 콜롬비아 갈 생각도 없고 그리고 제가 영어는 하지만 콜롬비아 가서 스페인어를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강도도 많고 얼마나 이게 힘든데 그러니까 두렵잖아요 그렇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제가 안 가려고 얼마나 이리 빼고 저리 뺐는지 몰라요 원래 미국에서 친구네 집이 돈이 있었고 거기서 학교를 다니려고 했는데 갑자기 망해버렸어요 갑자기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가게 됐죠 그러니까 교통소가 사고가 나서 엄청난 고난과 고통 속으로 들어간 줄 믿습니다 근데 그때 목사님들 만나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기도해 주시면 그래요 연하구만 연하 하나님 음성 안 듣고 엉뚱한 데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주님 음성이 무서워서 제가 불순정은 거의 잘 안 해요 왜 아 이거 생명이 맞닿았다 하는구나 이거 하나님 맨 처음에 하나님 음성을 듣고 안 듣고 가 내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거 선택사항이 아니야 죽고 안 죽고 가 걸려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 중에서 그 놀라운 복이 있잖아요 제가 음성을 듣고 듣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있으면 좋은 일들이 많이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가라는 거예요 네가 이스라엘에 가면 재정을 포기해주고 다 책임져진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갔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있는 동안에 우리 진민영 사모랑 결혼하게 됐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은 그것은 저의 노력이 아니었어요 네가 노력하지 않아도 네가 결혼하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모든 것이 다 준비돼서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예쁜 딸들도 낳고 살고 있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요즘을 보니까 결혼하는 게 요즘 세대에 결혼하는 게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돈 한 푼 없이 돈 한 푼 없이 하나님이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너의 인생에 가장 큰 복이다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들이 볼 때마다 우리 목사님은 복받았어요 사람들이 볼 때마다 복받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자꾸 못 믿어요 하나님 음성을 순종하면 안 좋은 것이 있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이 많아요 나의 뜻을 내려놓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견해 나의 의지를 내려놓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저의 뜻 저의 그 생각 저의 그 의지를 내려놓지 않았을 때는 말로 못할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힘든 것 같은데 안 힘들어요 빛이 산 떠머니 같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저의 계획은 주님의 계획 말고는 없어요 옛날에는 좋은 학교도 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할렐루야 아멘 나사렛 대학교 공부하러 가니까 교수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넌 왜 여기 왔냐 너 왜 여기 왔냐 넌 외국에서 유학하지 왜 여기 왔냐 주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왔어요 주님께 붙잡혀서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냥 기쁨이 내려오고 그냥 즐거움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계속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삭을 시험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시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달아보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통과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무교절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은 안 와요 이 무교절은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크게 한 번 띄십시오 자녀의 무덤 질병의 무덤 사업의 무덤 물질의 무덤 관계의 무덤 할렐루야 가정의 무덤 그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우리를 무덤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할렐루야 빨리 항복하여 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2장 2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부터 2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뤄놓으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니라 아멘 요 구절을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어요 죽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뭐라고요? 열심히 죽도록 헌신하고 죽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왜 그러냐 앞뒤 구절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20절 20절부터 2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0절부터 21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에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22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아멘 헬라인들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나줘요? 예수님 안 만나줘요 왜요? 그리스인들은 철학의 근원이 그리스에부터 시작했어요 자기 생각과 자기 견해와 자기 뜻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소크라테스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수많은 철학자가 다 그리스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과학이 다 그리스에서 나온 것이에요 예수님은 안 만나줘요 왜? 예수님 만나러 오려면은 자기 생각 버리고 자기 뜻 버리고 자기 감정 버리고 자기 의지 버리고 나와야 주님이 만나주는 거예요 알렐루야 그래서 한 알의 밀이 썩어져서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생각을 버리라는 것이에요 내 뜻을 버리라는 것이에요 내 감정을 버리라는 것이에요 내 의지를 버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행동으로 살라는 것이에요 아멘 말씀은 단순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따라라 그것의 어떠한 원인과 결과를 따지고 왜 이것을 따라야 되는지 그것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자고 하면 제자들 가는 거예요 예수님 왜 가세요? 묻지 않아요 할렐루야 아멘 왜요? 주님이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크게 한번 따라해봅시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확고해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누구 것? 예수님 것 우리 예인아 예소나 우리 진명사 모두 예수님 것이에요 제 게 아니에요 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성별이 너한테 무슨 상관이에요 얘네들은 다 내 것인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때 그랬잖아요 11조 내기시라면 전체 내라고 안식을 하나님께 드리기 싫으면 그냥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해 모든 시간의 전체는 다 하나님 거고 모든 재물도 다 하나님 거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거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재물이 따라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면 시간이 따라오는 것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아들이 다쳤대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 시간을 하나님께서 돌려주셔서 그 아이가 다치지 않은 순간으로 돌아가서 걔가 온 것이에요 할렐루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시간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성경에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우수하가 기도했더니 해가 멈춰버렸죠 희승이하가 불을 지졌더니 해가 뒤로 갔어요 할렐루야 시간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경 역사에 보면 말라기에서부터 마태복음까지 이 400년이 넘는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이 어느 기간이냐면 이 그리스 헬라의 기간이에요 근데 성경 그거 안 보잖아요 우리 왜 안 봐요? 그 시대는 자기 생각이 충만한 시대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요 자기 생각이 충만하면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400년 동안 그들이 암만 했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지도 않아요 그들이 한 일을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그들이 깨지고 죽을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 바쁘시지 않듯하니까 성경에 요셉부터 요셉부터 모셉까지 그 기간 동안 왜 기록이 없어요? 왜 기록이 없어요? 그들이 자기 생각이 충만해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알고 싶지 않아요 그런 거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삶 하나님은 관심 없다니까요 하나님 관심 없어요 그런 거 내가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건 하나님의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삶에만 관심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디서 결정됐느냐 겟세만에서 결정된 거예요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순복시킨 때 그 엄청난 고민 엄청난 고통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서 피가 나는 것이에요 그 땀이 휘방울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무엇이다? 결단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겟세만에서 결단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결단하신 것이 아니에요 겟세만에서 겟세만에서 기도하시면서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길 원하십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내 삶에 들어오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의지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무릎 꿇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성경은 세상 사람의 언어랑 전혀 틀려요 전혀 틀려요 발습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멘 말씀 앞두고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기도가 필요한 것이 엎드려야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싶으세요? 내 의지로는 기도하고 싶지 않죠 제가 매일 나와서 기도를 했어요 새벽에 우리 예서가 깨고 그러면 제가 새벽에 비몽사몽해요 그래서 새벽에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나오고 그리고 저녁에 나오고 계속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는 거예요 모세야 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 주님 어떻게 한 시간 자고 나올 때도 있어요 한 시간 자고 어떨 때는 안 자고 올 때도 있어요 왜? 그냥 주님 음성에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제가 금식을 하라고 해서 금식을 경기적으로 금식을 하고 있는데 제 마음으로는 절대 금식하고 싶지가 않아요 정말 그런데 주님이 그냥 하라고 해서 솔직히 하루 금식이 금식이에요 그런 건 금식도 아닌데 하루인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 그런데 또 주님께서 토라 포션을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아 주님 토라 포션을 설교하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요 진짜 설교계가 하늘의 별 따기 같아 본문을 또 보고 또 봐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거 안 봐줘요 그래서 다령 목사 아닌 설교도 듣고 엄청 해서 어제 설교를 본문을 계속 읽고 했는데도 몇 시부터 설교를 준비하게 되느냐 10시에 타이핑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 몇 시에 끝내냐 8시? 9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순종하려고 순종하려고 그런데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과 달라요 눈에 보이는 것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 말씀이 생명이다 내 뜻을 버려라 이것만 우선 알아도 우리의 인생에 고통이 사라져요 내 인생에 기쁨이 생겨요 할렐루야 아멘 치유를 위해서 누가 저에게 엄청 기도해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의 뜻을 맞춰서 살아가니까 주님이 저를 풀어주기 시작한 것이에요 병원에서 죽을 인생이 공부하고 해외도 나가고 보금도 전화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덤에서 나오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 무덤에서 나와요?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 선화과를 토해내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될 때 할렐루야 아멘 많은 교회가 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찬양을 왜 불러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그러죠 11조 내라고 하면 성도인들이 싫어하죠 요즘 같은 시대에 주의성수하라고 해봐요 싫어해요? 안 싫어해요? 싫어하죠 그런데 그게 성경 말씀인데 어떻게 해요? 성경을 주의깊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이 틀린가? 맞는가? 목사님이 잘못 얘기하고 있나? 다시 한번 읽어보시라고 어디 성경에 모이기를 패하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여기지 말라고 한 얘기가 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여기가는 건 뭐예요?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에요 환경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이 말씀에 순종하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죽는다고 해서 어디 가서 십자가에 손에 못 박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 뜻을 내려놓으라고 내 견해를 내려놓으라고 내 감정을 내려놓으라고 그래야 좋은 것을 주님께서 주실 수 있다고요 주님이 생명을 주실 수 있다고요 주님이 예배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역시 이 분량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주여 크게 부리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내 뜻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크게 세 번 부리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뜻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은